야,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, 이 시간에. 오늘은 이제 간만에 또 프로듀서랑 모이게 될 것 같다 노 아이덴티티 어디 가는지는 나중에 유튜브로 나올거야 수업 들어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형님 쫓다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스티스 저스티스 형 고기라 고기라 하고 그래가지고 썽그리는 썽그리가 10개 있다가 쇼미 하면서 한 8개 잃어버렸어 시야에 걸려 지금 오 이스터 비와이 이스터 비와이 신의 전주전등함이 당연하듯이 내가 내 삶에 정옥함을 갖듯이 아름다운 이 시간에 그 뿌리부터 뿌리부터 부어라 비워라 아추 네 부어라 비워라 아추 네 부어라 비워라 아추 네 네 네 네 이등욱이 다섯자로 광개토대왕 어 그리고 지금 택시 택시에서 어 나는 가다 아 가다 아주 뜻깊은 곡이고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어때 뭘 뭘 해요 그 옛다 이제 옛다라는 밈이 있잖아 이 옛다를 어떻게 풀어볼까 지금 고민중이야 이 옛다라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런 고민중이라서 어디가는지는 얘기해줄순 없어 어우 입김이 그냥 잠깐만 오케이 아이 충전기 없어 큰일났네 충전기들이 아 있나요 어우 예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예 숨겨놓으셨네 어 여기 껴있는건데 떨어져가지고 아예 괜찮습니다 네 이 bgm이 사실 이 그 bgm 제목이 뭐였죠 네 이 bgm 제목이 뭐였죠 이 노래가 네 분홍 립스틱 분홍 립스틱 이란 곡이고 이제 분홍 립스틱이 또 이제 예전에 오케이 오케이 몰라요 노래는 이제 1월달 1월달에 내일 나올 수 있으면 뭐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근데 그냥 내진 않고 그리고 라이터를 켜라 예전에 또 이제 라이터 어 네 라이터 라이터 라이터를 켜라는 주유소 습격사건 그거 있었고 이제 라이터를 켜야지 그리고 이제 눈 보이지 오늘은 5분 좀 넘겨보려고 오늘은 5분 좀 넘겨보려고 6천명 들어와서 보는 서담 예전에 이제 노래를 내놓은 60명이 안 들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6천명이 봐주니까 항상 감사함 감사하게 살고 있지 이거 이제 항상 감사하게 사는 걸로 이제 하자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어 어 뭐야 노트북 하나 알바 충북 하나 찍었어 어 이 부분은 어 나도 좀 아쉬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참 아쉬운 부분이지 어 아쉬운 부분이고 어제 라면 라면 안 먹었는데 어 라면 먹지 않았고 이것도 뭐야 오늘 뭐 그냥 후드 트지 뭘 오늘 뭐 그냥 후드 트지 뭘 흉 다들 이제 래퍼를 한 계기 어 그냥 뮤직 이즘 마이 라이프 음 개소리고 그냥... 그냥 했지 뭘... 크리스마스 때... 크리스마스 때... 크리스마스 때... 뭐 하려나... 너희들 다 크리스마스 그때 뭐하니... 아 빅뱅 탑 노코벤트 암튼 뭐 할만이 다 떨어졌다 이제